하이! 이건 뭐예요? 여기가 식용달핑이에요 시원한 물에다 해야지, 차플에다 할게요. 왜요? 아, 싫어해요. 이거 뭐예요, 할머니? 꼬딕이 단단해지라고, 칼슘 보충하듯이. 뜨거워 봐. 오, 먹는다. 이 아들이 소리도네요. 소리도네요. 소리도요? 응. 할머니, 지나마. 조용해, 조용해. 소리가 금방 깨끗하면 돼. 엄마는 이걸, 이걸 보여줘야 돼. 저는 지금 달팽이지. 그거 부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새끼네요? 뭐 어떤 게 알이냐면 이것이 알이에요. 비비탕 같잖아요. 뭐. 이게 부화장이. 이 아들하고 사막다람쥐. 팬덤 마우스예요. 저희는 이 개도 그렇고, 이 개도 그렇고, 다 유지의견. 인간은 사람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등치고 그러는데, 걔는 안 그러잖아. 걔는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, 먼저 배신하는 거 봤어. 거기에 매력이 빠진 거지. 거기에 매력이 빠진 거지. 민지 오빠. 민지 오빠. 민이다. 대박이야. 이거 진짜 어려워. 새끼 남네. 지금 홍주지? 그냥 그 벌레가 어떻게 어떻게 자라는가. 그게 궁금해서. 꼬부지가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. 꼬부지가 이거 맞네. 여기도 꼬부지 있네? 이렇게 이제 등그리 뒤집어서 걸어가요. 다 저렇게 걸어가려고 지금 다 피잖아요, 저거. 그냥 군베이인가? 나만 생각하고 살았지. 이걸 알았어? 몰랐지? 안녕하세요. 다 뱀요, 다 뱀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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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뱀도 좋고, 두마뱀도 좋고. 여기 있는 거 그냥. 다 좋은데. 하하하. 필리프니아 킹스데이스크. 이제 새끼 번지고 이제 하면 내가 또 연락할게, 이제 키워가지고. 하하하. 하이, 괜찮네. 한, company. 하하하. 하하하. Whileizing 필리프니아 estoneía, 감사합니다.